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당장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서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설치 현황과 위치추적 등 안전시스템 통합관리 강화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 업로드했습니다. 시정연설 전문을 함께 실었는데요. 내년은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거라면서 희망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전기차산업 데이터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원이 운영하는 국책연구실증사업이라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자동차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가 될 거라면서 이 데이터센터가 시흥의 관련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상 소식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 광명시에 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광명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시민과 함께 먼 길을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